꿀피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읽어주는남자입니다 오늘은 페이스오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오일은 특유의 세럼 혹은 앰플과 비슷한 가벼운 제형 때문에 잘못된 순서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너나 에센스를 사용하시고 페이스오일을 점도가 낮으니까 사용하신 뒤에 수분크림과 보습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순서를 지키지 않으시고 페이스오일을 사용하시면 페이스오일의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없게 됩니다 페이스오일은 정확하게 여러 종류의 보습제를 사용하고 난 뒤에 선크림을 사용하고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페이스오일을 정확하게 사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스오일은 보습제 중 오일 함량이 가장 높기로 유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들을 모두 사용하시고 유분 함유량이 가장 높은 페이스오일을 사용하시면 피부가 머금고 있는 수분이 오일막에 의해서 증발되지 않고 피부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가장 이상적인 스킨케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적당량의 페이스오일을 손이나 얼굴에 바로 덜어서 손으로 가볍게 펼쳐 발라 주시면 페이스오일 사용 단계는 모두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오일이 충분히 흡수되면 선크림을 발라서 이제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페이스오일 사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페이스오일 사용의 핵심은 단계 정확하게 단계를 지켜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꿀피부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